공감탱이가 내가 사람 낼 기회를 주는 게 있어 뭐 아이고 뭐 아이고 뭐 아이고 좀 약하게 메고 그냥 이렇게 우리 애기 좀 하고 갈게요 아 괜찮아요 약하게 몇 대 맞는 거보다 시원한데 한 대 맞는 거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장님, 더 이상 때리는 건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맞는 거 있으세요? 연습, 강도 연습. 쐬도 돼요? 아, 어떡해, 어떡해 때려요. 아니야, 그냥. 스냅을 딱 주면. 현출! 컷.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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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잠깐만요. 요거 2개 빼면 되겠는데. 아니, 이거 봐주고. 돼요, 지금? 아니. 그만. 네, 됐습니다. 또 찍고 있어. 선배님, 자리 위치 잡을게요. 안 되면. 합동료인데. 다시 한 번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순에서 안민혁 역할을 맡은 박형식입니다. 네, 도봉순에서 도봉순 역할을 맡은 박보영입니다. 우와. 일단 저야 박보영씨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굉장히 행복하고요. 첫 호흡은 뭐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는 미딩 때부터 조금 편안한 느낌이어가지고 촬영할 때 좀 더 편안해진 느낌으로 수월하게 아주 잘 맞췄던 것 같고요. 저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힘찬 여자 도봉순. 날씨도 많이 춥지만 정말 행복하게 잘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도봉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드라마가 아니라 좀 색다른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굉장히 즐거운 장면도 많을 예정이니까요. 보시면서 신나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순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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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 뭐 없어요. 텔레마켓.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서 와요. 배수 갖고 왔어요. 배수 갖고 왔어요. 제일 얘기는 이게. 아니, 아니야. 서로. 얘도 써도 돼요. 아쉬운 거. 아쉬운 거. 누구를 참. 다 하신 거죠? 한 시간 모여 가지 마세요. 지금. 새로운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특이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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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이러고만 해도 되겠죠. 도로의 무겁자가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게임에서 듣기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게임에서. 피해를 올리는 게. 피해를 올려야 돼. 피해를 올려야 돼.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시합하고. 아유. 아유.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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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 틀린 거 진짜 못 봤지. 틀린 거 진짜 못 봤지. 안 보여. 실제로 시합으로 뛰면 못 봐. 너무 빨라. 갈착인 줄 알았어. 셋. 1, 2, 1 2, 2, 1 아니 좀, 안주 왔지? 아니, 선생님 안타야 나로야? 네, 나로 어딨어, 공손 뛰어갈 수 있어 와, 나, 나 나 쐈어 나갔다, 아니야? 나 지금 감정 연결했어 아아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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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안아가는 거요? 네 1시 재우기 시키러어 네 1시 재우기 시키러 네 출동 오랜만이되셨다 오랜만에 감을 입혔어 오 오오오오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아웃. 감사합니다. 춤과는 그때는? 네, 끝났습니다. 감독님한테 심쿵을. 예배가 왔다. 나 피한다. 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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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런거 한두번 해봅니까. 놀랬나봐요.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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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자체를 슬러야 해. 힘들어서. 아웃. 그런데 가는데. 사람들 많으면 안돼. 보는 눈이 많아서. 이렇게 짐작을. 보는 눈이 많아서. 여기 형식이 보고 너무 예쁘다, 우리 청각 너무 예쁘다 하면서 저한테 아가씨한테 미안해, 그래도 이 청각이 더 예뻐졌어. 너무 솔직하셨어. 괜찮으세요. 아, 인정하는 거죠. 너무 솔직하셨어. 인정하고 있어. 그거 맞아. 형식이가 더 예뻤지. 근데 나한테는, 나한테는 1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반모로 할 때 어쨌든 결론은 형식이 데리고 가야 내가 사이에다 놓은 도봉순. 왠지 자꾸 데리고 다니더라. 촬영하잖아, 도봉순은 뭔가 되게 이상한 드라마, 그래서 제가 비싼 드라마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민숙 씨! 이상한 드라마 아니에요. 굉장히 친절하고. 되게 좋은 드라마예요. 도봉순은 어떤 드라마다? 박보영이 다 한 드라마. 아, 진짜. 다섯 개 차. 할게요. 보영 드라마. 신선생님. 형님. 컷. 컷. 우리 사람 멀리. 딱 아까도 돼요? 아유, 고생이네. 잘했었는지. 다섯 개. 잘했었지? 힘 줬네. 이렇게 해야 되나. 되게 기네, 이 사람이. 진짜 웃지마. 아이고, 진짜. 잘 봤지? 머리 너무 커. 저게 왼쪽, 왼쪽은 좀더 보이게 머리. 살짝. 네. 제가 사진 드릴게요. 하나, 둘, 파이팅. 액션. 손이 잘 꼽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돌아가야 돼. 아! 아! 근데 슬암을 어떻게 만들었죠? 바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고. 으악! 뭘요? 왜 이러세요? 아, 그냥. 느끼지 마. 훈련이야, 훈련. 내 품에서 벗어나봐. 나 다치지 않게. 네. 갈게요. 살이 좀 안 나요. 어? 이거 뭐야? 전쟁 났어? 전 가져와. 나 바로 옆에 지나가는 줄 알았어. 네. 이. 이렇게 훈련하는 거. 컷, 오케이. 컷, 오케이. 이거 봐. 뭐야, 뭐야. 아! 여기 있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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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눌러. 무릎 모았어. 무릎 모았어, 무릎 모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릎 모았어. 진짜 웃기고. 무릎 모았어. 팔 진짜 꺾이하네. 이거 한 번 꺾이면 기분 좋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빠지지. 면받탑하러 대답해. 어, 글쎄. 아, 그래. 아하도. 괜찮아. 이게 업어치기구만. 허리치기는 이거를 빼고 어깨는 싹. 싹 싹 싹 싹. 아! 아! 하늘 보고 있다가 이봐 땅콩 하나 딱 첫 표정 아 저 한숨 먼저 할게요 넘나 힘들어 가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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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할 때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은 분들 아 아 컷 자 오늘은 마누아 기술장 샷 으악 아야 이거 발로 찼어 발로 찼어 발로 찼어 암바가 아니라 나 진짜 왜 진짜 발로 찼어 어떻게 안녕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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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띠야 띠야 다음 컷 이거 계속 해야된다 내가 거의 거의 Order 띠야 띠야 그래 인내바나